천자, 하늘의 천자, 성적 차유, 나체의 아름다움에 꽃바람을 불며 내려오다. 현재의 세상은 마귀가 농락하는 세상이라. 나체는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은 창주주에 대한 모독이다. 나체의 몸은 창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육체는 죄의 덩어리며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삶을 동향하라. 이런 말은 창주주의 창주물을 조조하게 폼하여 훼손하는 것이다. 나의 육체가 있기에 세상 만물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죽어도 내가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거짓 선전은 모두 마귀의 굴레이다. 사후에 나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경을 나누는 것, 명령하는 것, 폭력, 사람들의 심성이 악하다고 하는 것, 욕심이 많다고 하는 것, 과학의 윤리의 잣대를 대리는 것, 이런 말들은 모두 마귀의 논간이라. 이제 모두 아리랑 동산의 천자의 가르침을 따라 쫓아라.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과학에 의한 낙원의 영생을 맞이하라.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이다.